기상캐스터 배혜지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매우 짙겠고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진주와 합천이 15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의 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보이면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경남 중부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이 30도, 거제 28도, 창량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권 한낮 기온은 김해가 30도, 양산은 31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남해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덥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